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현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야무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를 그려본 적은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크리스마스 날은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그냥 다 행복해 보이는다는 점이 좋아서 그리고 그날은 뭔가 다들 아무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하나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보기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노래 틀어놓고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겼지? 사슴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뭘 그리고 있다 했죠? 루돌프를 그린다 했죠? 너무 비슷합니다 아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유희땡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게 아빠 가방 영수증에서 그 유희땡 카드 영수증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그냥 그 동영상 채널에서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 치면 진짜 기가 막히게 1시간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주로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요대전? 가요대전? 저는 그런 큰 시상식들을 좋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좋아하고 큰 무대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퍼포먼스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서 좋아합니다 너는 정말 뭘까 싶지만 옷을 입혀줄게 저희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나 야식 파티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무대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영상들을 항상 이렇게 돌려보는데 큰 무대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마마에서 했던 승전가라는 무대인데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기획하고 저희끼리 머리 맞대서 무대 구성하고 했던 것들이 다 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2부에서 이블이 된 정말 정말 스키즈다운 또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되게 힙해요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아 근데 나는 크리스마스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스테이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또 앨범 나오기 전이라서 뭔가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러브 스테이 짜잔 첫 번째 완료 좀 귀엽게 와 귀여운 그림을 너무 안 그려갖고 아냐 나는 할 수 있어 Q. 린우 형? 린우 형이 크로키하기 좋은 얼굴인 것 같아 용복이도 그렇고 비율이 되게 좋아요 얼굴이 되게 정말 조각같이 생겼잖아요 둘 다 그래서 나름 괜찮을 것 같던 생각을 정말 방금 해봤습니다 Q. 린우 형? 린우 형한테 생일선물로 줬더니 자기 방에다 바로 묻 박으려고 해서 제가 멈추려고 했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나의 그림을 누가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아주 마음에 든다 Q. 린우 형? 저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찍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해외에도 못 나가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 촬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외 투어 가거나 콘서트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찍은 스테이의 사진들로 그림을 엄청 큰 캔버스에다 그려서 스테이한테 나중에 보여주는 게 소문입니다 제 시점으로 바라본 스테이의 모습 제가 짜고 제가 아이디어 내고 했던 플레이 위드 파이어 이라는 노래에 제가 안무를 짜서 기획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저의 영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영상들 찾아보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아! 에이치 안 썼다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뭔가 내 영상을 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좀 고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이 귀엽다 네 하트 넣어주고 하면 끝! 얜 좀 귀엽죠 투 스테이 안녕 손진이야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내 좋아 love you to love stay 하나 완료 이거는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 입니다 이 글을 본 스테이는 평생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ove you from 현진이 짜잔 현진이의 마치기 전에 스티커 한번 붙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진이의 카드 꾸미기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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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녕 안녕 side 시작 odes 網 tum 오 即 오 deze